기술개혁, 선택적 신경제어가 가능한 저비용 탐침 제조방법, 한계의 탐침으로 다양한 파장 영역대의 발광이 가능하도록 하여 선택적으로 신경의 활성과 억제의 제어가 가능한 파장 제어가 가능한 탐침의 제조방법 및 그에 의해 제조된 탐침, 기술의 차별성, 기판상의 발광 소자 집적화를 통해 탐침을 기판화하여 본딩 물질의 두께를 배제함, 트랜스퍼 프린팅 공정에 의해 복수계의 발광 소자 형성이 가능하여 두께 감소, 활용 분야, 신경과학 분야, 뇌과학 분야, 기타 질병 치료